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증상자들에 대한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.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아산시민과 지역 거주자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입니다. 이들은 권고 후 48시간 이내에 아산 이순신 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 방문해 검사를 이행해야 합니다. 지는 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하지 않고 감염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도 함께 알렸습니다.